박수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제 순서가 됐군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온 것 같은데 바로 엊그제 같은데 또 만나게 됐군요 너무 반갑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일리남선교회 우리 또 찬양단 성가대 성가대는 진짜 직접 보는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서울에서는 거의 이 성가대를 지금도 안 써요 못 쓰게 합니다 근데 성가대를 쓴 걸 또 보는데 와 가슴이 울리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축복이 또 이 시간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 주님 바라보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또 우리 힘차게 걸어갑니다 우리 강경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승리의 길로 주님 동행하는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뭐 저를 위한 날 같아요 생일 우리 목사님 정말 신령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생일 날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성가대 찬양이 정말로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우리 샤론이가 생각나서 샤론이로 이름을 줬는데 저희 장모님 권사님이 큰 수술을 뇌수술을 하셔가지고 예전에 반신불수가 되셨었어요 뇌를 한 이 정도 이만큼 잘라내셔가지고 근데 이제 사모가 샤론의 꽃 예술 찬양을 계속 부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굳어진 손이 확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풀어지고 그래서 그 은혜가 있어서 첫째를 샤론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됩니다 그 축복과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나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내가 할 테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교회에 지금까지 걸어온 교회 걸음들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저는 사실 열매가 없는 줄 알았는데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한 해마다 해마다 거두게 하셨더라고요 그게 제가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깨달았어요 감사를 하면 지난 날이 열매가 있는 것이 보이고 감사를 또 못하면 열매가 있던 열매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일부터 특별히 기도하시잖아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2014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서울에 했는데 9월에 시작을 했어요 9월에 시작을 해서 제가 저랑 사모랑 또 장모님 우리 건사님 또 성도들 해서 합쳐서 7명이었어요 7명 정확하게 딱 7명이었어요 7명인데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하고 배운 대로 열심히 선배 목사님께 배운 대로 또 열심히 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7명에서 3개월이 되니까 21명이 되더라고요 세배로 막 부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밖에 나가서 그냥 무조건 전도만 했어요 전도하면 다 오잖아요 전도해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나가서 또 데리고 오고 전도하는 게 참 재밌었어요 저희 교회가 아파트 단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계속 전도하는데 2014년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5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2015년 5월에 뭐가 있었죠?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메르스가 있었어요 메르스가 메르스가 탁 터지니까 일단 아기 엄마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기 엄마들이 왜냐하면 위험하잖아요 이 바이러스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지만은 위험하잖아요 아직도 그런데 그 메르스 때에 너무 이게 심해가지고 올물까봐 아기 엄마들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 둘씩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러지? 제가 처음에 메르스가 터지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안 나올 수 있지 그래서 만났어요 또 계속 만나고 기도하고 또 만나서 데리고 오려고 계속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한 번 메르스가 터졌고 한 번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진짜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낙심을 좀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정말 나 열심히 했는데 저랑 사모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한 번에 다 나간 건 아니지만 반절이 다 이제 안 나오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계속 한 10분, 15분 그렇게 이제 출석을 하시는데 제 마음 속에서 계속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한 번에 막 안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2015년 때 터지고 2016년 또 17년, 18년, 3년 동안을 하려고는 막 열심히 했는데 정말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좀 폭이 비슷하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연단을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많이 가졌고요 시험받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2019년부터 2018년 연말부터 2019년 이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일어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사생결단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저희 사모랑 저랑 기도만 했습니다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도 나가도 다 이제는 오긴 오는데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2019년에 그렇게 기도만 하고 예배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그래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어느 순간 갑자기 저희 1층에 이제 상가 인테리어 상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회장님하고 좀 친분이 있었어요 상가하고는 그래도 친하게 지냈어요 상가 분들하고 근데 이 상가 회장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장례를 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알겠다고 그래서 장례를 이제 준비하고 처음 딱 갔는데 장례식장에 딱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 상가 회장님의 따님을 딱 봤는데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제자였던 거예요 그 청년이 청년이 됐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그 29살이에요 좀 만나가지고 저도 놀라고 그 청년도 놀래고 오! 그러면서 아 반갑다고 그러면서 근데 바로 위에 그 바로 1층 그러니까 저희 지하교회 1층에 그 회장님을 계속 친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가 회장님을 통해서 장례를 통해서 그 따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청년 청년을 만나게 하셔서 이 청년이 스타트가 됩니다 첫 번째 저희 교회의 양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기도하니까 그 전에는 제가 정말로 그 정말로 아이들까지 다 동원해서 막 전도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만나게 하시고 그런데 이 청년이 만났는데 이 청년만 만난 게 아니라 이 청년이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저희가 교회에서 하는 그 행복 모임이 있어요 항상 준비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같이 행복 모임하고 막 은혜를 나누고 그러다가 이 청년들이 그 안에 마음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데리고 그때가 세 명이 있어요 청년이 세 명 그 첫 번째 양을 보내주셔서 그 친구 둘이를 만나서 아 이제 되겠구나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도 막 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는 또 상가 미용실이든 어디든 가면은 계속 전도하거든요 처음 만난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초신자를 만나서 또 영접하고 또 교회 나오게 하고 아 또 남자 청년이 또 원래 있었던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에 남자 아들 그러니까 청년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또 살아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저희 사모랑 또 오랫동안 기도했었던 이제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찬양단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저희 지방만 해도요 그 교회 학교가 반절이 다 없어졌어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똑같습니다 서울 저희 연회도 교회 학교가 40%가 없어집니다 교회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강연교회에 우리 찬양단 청년들 학생들을 보니까 우리 여기에 다음 세대 하나님의 소망 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해주세요 제가 원래 제가 청년사역을 했었는데 저는 여기 큰비교회에 와서 청년사역을 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전혀 준비도 안 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청년사역 쪽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해서 우리 정철 영어 캠프를 하고 있어요 성경 영어 캠프를 열었어요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첫날에 애들이 13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 엄마들이 너무 좋다고 다음 주에 또 계속 데리고 오겠다고 계속 늘어나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 2020년 또 뭐가 일어났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세워지는 순간에 2020년 코로나가 2월달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아 아니더라고요 이 3월달부터 모든 것들이 다 셧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진짜로 절망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제가 왜 이렇게 잘 되려고 할 때 이게 터지나 그래서 아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안 되나 보다 막 이 악한 형이 옆에서 막 계속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코로나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 농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그냥 강단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전기장판 깔고 그냥 살았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교회 문을 닫아야 되고 종군에서는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청년들도 이제 계속 연락은 주고받지만은 못 나오니까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망의 늪에서 바닥에서 막 진짜로 교회 바닥에서 눈물 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억울하고 원통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나한테 사모님은 아내는 계속 아프고 또 병이 나고 예수님 밖에는 남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하나님이 또 포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저는 완전 포기했었어요 사실 정말로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우리 교회는 아닌가 보다 포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건세가 틈타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어찌 됐든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 땅의 소망으로 이 땅의 희망으로 하나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알고 있었던 다른 청년이 또 전화가 왔어요 코로나 시기에 7월 달에 2020년 7월 달에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코로나인데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취직이 정말로 어려운데 취직이 됐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다 강남에 일자리가 직장이 다 강남인데 정말로 어려운데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 배고픈데 잘됐다 먹으러 가자 그래서 아내 데리고 갔는데 그 자리에 그 첫 번째 양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개가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연락을 계속 주고 받았는데 나온다고는 말을 안 했는데 둘이 또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취직이 됐는지 얘기를 하면서 회복이 또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 두 번째 이 양이 이 청년이 되기 시작합니다 포기는 안 했죠 사실 이 청년들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아 알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뭐 50명 100명이어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교회에 목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럼 목사는 뭘 할까요? 사랑만 하자 사랑하면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양도 기도했을 때 보내주셨잖아요 두 번째 양도 기도만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해야겠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거를 제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그거를 제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그릇의 보배로 담겨주신 그 예수님에 계셔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그거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락하고 주일날 한두 번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양 이 청년이 11월 첫 주입니다 11월 첫 주에 친구들을 다른 친구들을 또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한 거는 사실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 전하고 달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했는데 이 청년이 또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11월이잖아요 얼마 전에니까 1년이 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청년이 10명 이 청년들이 직장인들이에요 직장인들 대학생들이 아니고 전부 다 직장인들이고 서른 살 서른 한 살 서른 두 살 서른 네 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예수님 바라볼 때에 이렇게 기도한 게 하나님 제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성도 충성된 성도 한 명만 좀 보내달라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성도 한 명 보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막 부러지구 했었는데 한 명만 보내신 게 아니라 열 명을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은 그 청년들 뭐 엄마 아빠 또 남자친구 데리고 오고 한 청년도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저희 교회를 부문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 강경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한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그 첫 번째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빼지 않았어요 새벽마다 또 제 아내랑 열이고 기도회 저희는 열이고 기도회를 계속했습니다 뭐 정해놓고 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뭐 기도 재밌잖아요 여러분 제가 2020년도 코로나 때 문 닫았을 때 교회문 닫았을 때에 저를 세워주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강경교회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문자가 와요 강경교회에서 금비교회 김동훈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옵니다 근데 와 이 문자 하나에 정말 제 영이 막 살아나요 아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아무도 얘기 못해요 힘들어서 만나지도 못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근데 그 누군가 잊지 않고 이 개척교회를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를 기억해 주고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우수화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싸가지고 앉혀놓고 손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의 아론과 훌 같은 그런 존재로 강경교회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도 아론과 훌이 되어줘야 되겠다 여러분도 살시면서 옆사람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우와 니시예요 기도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손을 들기만 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기도는 하기만 하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한테 고맙게도 책을 주시면서 여우와 니시 딱 써주시는데 가슴에 확 꽂히더라고요 기도가 재밌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승리하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저한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기도했던 방법이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까 제 마음의 문제가 묵상이 돼서 너무 마음이 어려워진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만 채워주세요 주님의 얼굴만 구하고 주님의 은혜만 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되어져가게 하시더라고요 문제만 보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나서 이거 진짜 될까? 해도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만 찬양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재밌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되어져 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과가 어떻게 있습니까? 태양 안에 그냥 있잖아요 열매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맺어지지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면 맺어집니다 되어져 갑니다 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승리하잖아요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열매가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요? 내가 어려웠을 때요? 열매가 없었다고?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다고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정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저희 교회의 표어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저희도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도 막 청년들이 계속 기도 제목 올라가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두 번째 빠트리지 않았던 게 뭐였었냐면 2019년부터 제가 했었던 게 이 카톡 전도가 있어요 카톡 여러분 친구들 되게 많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친구들 몇백 명 있어요 근데 보면은 한 번쯤 아는 사람 또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카톡을 열어서 제가 아침에 묵상한 거 말씀 큐티 찬양하고 계속 보냈습니다 1년 360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냈어요 제가 바빠도 지방 일을 하고 있는데 지방 일을 해도 어디 밖에 나가서도 저는 꼭 그거를 보냅니다 한 번도 빼놓지 지금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 보냈습니다 그 두 번째 양 있죠 그 청년이 오게 된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이것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그렇게 아침마다 보내주신 말씀과 기도 찬양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취직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카톡을 계속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사람을 사람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보통 다 보내면은 씹혀요 읽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개중에서 아멘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을 한 세 달 한다 제가 만납니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든 갑니다 뭐 대전이든 천안이든 강원도든 경기도 어디든 누가 있으면은 대답을 한다 그러면 갑니다 저희 아내 데리고 가서 행복 모임 합니다 전도 메시지 전합니다 어디든 가서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장애물이 없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10편 119편 165절 말씀이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십니다 장애물이 없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 양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이 저는 만나야 될 청년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을 내서 만나야 될 청년들이 또 기도해야 될 청년들이 있다는 거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빼놓지 않았던 거는 감사였습니다 감사 지금 저희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가 감사 한 줄 감사를 제가 이제 카톡방에 올려요 그럼 청년들이 거기에 또 감사 제목을 자기들이 올립니다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선행 감사 여러분 소망이라는 거는 다음날 소풍 갈 때 여러분 기쁘죠? 여러분 주일날 다음날 주일이 되면은 토요일날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주일날 우리 목사님 만나고 사모님 만나고 우리 이성도들 만나는데 얼마나 기뻐요 내 친구 만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당겨서 감사하는 게 소망입니다 미리 당겨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 때 이 코로나 때 할 수 있는 거 아 감사다 그래서 저희 작년 코로나 달력이요 저희 교회 감사 달력이었어요 달마다 감사 제목이 다 적혀 있어요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호흡해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 받은 복을 세워보면은 세워보면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 다른 옆사람 칭찬하기 열 가지는 못 써도 감사 제목은 열 가지 이상 다 쓸 수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감사는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태도이고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또 당겨서 감사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보답은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디모델 전서 우리 4장 4절 5절 여러분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 감사를 계속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고 더 가까워지게 되더라고요 알게 됩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셨는지 감사를 하면은 감사를 안 하면은 있던 열매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당겨서 감사하는 거 선행 감사 한번 해보세요 이번 특별사벽기도의 주간에 당겨서 저는 다 감사 저 우리 교회에 부흥되기를 1억 이상 1억 이상 결산되기를 된 줄 믿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당겨서 감사합니다 그게 소망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빠트리지 않았던 거 말씀인데요 말씀 선포가 있어요 말씀 선포 우리 대전에 우리 에덴 중앙교회 박봉률 목사님이시라고 선배도 목사님이신데 선포라는 말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선포와 또 성경 통독을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카톡에 보면은 그 5분 녹음하는 게 있거든요 5분 5분짜리 그래서 이게 성경을 계속 딱 읽으면은 카톡이 딱 시작하고 성경을 딱 읽기 시작하면은 5분 딱 되면은 딱 끝나요 띠리릭 하고 끝납니다 그거를 말씀 샤우팅 말씀 선포를 계속 했습니다 청년들도 시키고 또 같이 저희 사모님이랑 사모랑 계속 하고 저희 가족도 하고 애들도 하고 말씀으로 살자 말씀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저희 그 첫 번째 양이 있죠 저희 그 엄마 아빠가 인테리어 상가 회장님 그리고 그 엄마가 사실은 그 엄마가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우울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생일이라서 생일 소원이 온 가족이 나와서 다 예배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온 가족이 우울증이 어머니가 그 엄마가 심한데 딸 소원 들어주려고 다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막 뜨겁게 막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 샤우팅을 해라 말씀 선포를 하게 해라 그래서 말씀 집사님 말씀 선포를 하세요 읽기 싫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은 온 가족이 아빠 오빠 너가 어머니가 누워있더라도 옆에서 계속 말씀을 들려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순종하고 집사님이 그날 저희가 시범을 보여줬어요 온 가족이 말씀 선포를 하는 거를 하고 나서 말씀 선포를 많이 하지 말고 하루에 아침에 5분짜리 한 개 두 개만 해라 어떤 성경을 읽느냐 요한보금을 읽어라 요한보금 그래서 요한보금을 읽게 딱 했는데 정말로 정확하게 3주가 되니까 우울증이 치료가 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일주일 반 되니까 집사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작게 그러더니 2주가 되니까 집사님 목소리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 청년의 오빠도 교회를 안 나왔었는데 그 남자 청년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온 가족이 말씀을 막 읽고 요한보금을 읽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엄마가 막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3주 만에 말씀을 선포를 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이 집사님이 지금 완전히 치료가 돼가지고 얼마 전에 저랑 저 아내 또 직사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자기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대요 말씀만 읽었는데 막 이 안에서 생명이 뭔가 이렇게 새롭게 소산하는 것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친구들도 우울증 걸린 친구들이 있으면 너 말씀 읽어 그래서 그냥 성격증 갔다가 그 자리에서 카톡 딱 열고 바로 딱 말씀 읽어 말씀 전도자 말씀 간증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꼭 간증을 시켜요 이게 얼마 안 된 일입니다 이 집사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친구들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거라 원래 이 그 인테리어 한가회사님이 있고 그 옆에 고깃집이 있는데 이 고깃집도 다 친척이야 근데 관계가 다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엄마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친척들이 막 와가지고 다 관계가 회복됐어요 찾아 전화도 안 했는데 찾아와가지고 내가 미안했다 내가 힘들게 해서 미안해 막 그러면서 막 다 용서하고 끌어안고 온 가족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꼭 빠트리지 않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제가 어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한 거였습니다 할 수 없는 거를 보니까 절망이더라고요 할 줄 아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말씀 셔우팅 말씀 1차 기도하자 카톡으로 전동하고 만나러 가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당겨서 감사하자 또 당겨서 감사하자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저는 정말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계였더라고요 어떤 관계였냐면은 예수님과의 관계였어요 예수님은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옆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내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왔는지 그거를 되돌아보게 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게 되면서 제 삶에 아 이게 바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이거구나 청년들이 막 오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 그 청년들이 없어도 나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겠니?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겠니? 살짝 고민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민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예 주님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제 아내랑 기도하는 게 너무 즐겁고 연합하는 게 즐겁고 전도하는 게 즐겁고 그 전에는 이게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힘들다고 느껴지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모든 게 즐거우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좀 마음이 심적으로 불안하고 또 걱정과 염려가 된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베드로를 또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계획입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딱 데리고 왔을 때 처음 보는 그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여자 청년이 이 여자 청년이 결혼한 자매거든요 그런데 7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이 청년이 모태신앙인데 수십 년간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막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데 그날 11월 첫째 주에 첫날 딱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동안 내가 왜 예수님을 옆에 계시면서도 내가 알면서도 이런 행복을 못 느꼈을까 그러면서 요한계시로 3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전했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손님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식구가 되자고 밥 먹는 사이가 되자고 너를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청년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하다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 고백을 30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저도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주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껏 달려왔고 앞으로도 끝까지 예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벼룩을 벼룩을 시험한 그 예화가 있죠 벼룩이 자기 2미리 3미리인데 벼룩이 자기 몸에 30배 100배를 뛴다고 그러잖아요 30cm를 딱 뛰는데 그 곤충학자 그 곤충한 곤충학자 하얀 투명 유리병에 벼룩을 딱 놓고 시험을 했는데 벼룩이 처음에는 나오려고 통통통통 뛰다가 어느 순간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딱 열었더니 뚜껑 열어면 뛸 거 아닙니까 안 뛰는 거예요 이 안 될 거라는 못 나올 거라는 점프해도 못 나올 거라는 그 학습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학습에 가치해지 말고 될까 안 될까 가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대화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말로 기도로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이 길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제가 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열매가 맺어지고 있고 주님 일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강경교회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도 이 위드 코로나가 또 지나가면서 놀라운 일들을 그 교획을 우리 강경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때때로 계속해서 저희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깨지기 쉬운 질급 같은 저에게 보배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내 마음을 집삼아서 내 안에 계시고 미리 당겨서 감사할 수 있는 또 지혜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주님 은혜로 살아가며 간증하며 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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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